안 사면 바보다 정말 사랑한답니다 소리는 없더라고요 작은데 안녕 벌써 7월이에요 오늘 7월 1일인데 제가 다이어리를 6개월짜리를 써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쓸 다이어리를 새로 샀답니다 뜯어볼까요? 어우 접착력이 엄청나요 뜯으면 또 안 해? 이렇게 종이로 싸고 있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6개월짜리 반기로 쓸 수 있는 바이어리고요 열어보시면 2021년 문스 여기 딱 적혀있네요 바로 7월 쓸 수 있는 란이고요 그 전에는 7월 계획 같은 걸 쓸 수 있는 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월 9월 10월 11월 딱 다 있고요 그 이후부터 위클리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쭉 쭉 넘어가면 이렇게 점자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것도 넘어가면 그냥 딱 오지 근데 여기 첫 페이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좀 이 부분만 빼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옆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크기는 좀 마음에 듭니다 딱 달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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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주머니처럼 변화가셨는데 아이고 인사 한번 해 주쇼 안녕 하이 에이차 오랜만이에요 내일 즐거운 방학 보내줘 난 떠날래 못 떠나 일본 가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이쁜다 음 근데 표지도 이쁜다 표지도 중요하지 그래서 귀여워 너무 예쁘다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재밌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최고다 아 발 찍을걸 한 번 더 너무 예쁘다 누구의 전지인지도 모르나 저 그림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요 딱 이런 구로 찍어야 하는데 생각들 없었어요 아이스티 대신하지 않지 너무 편하네 우리밖에 없어서 좋아 저 보라색 화장실만 안 오면 좋을텐데 너무 눈앞에 있던데 우와 이거 하고 오케 지가 계속 빠진다고 지금 이제 뭐하는게 재밌을까 미리 보는거야 아 터질뻔했네 오케이 난 41 수만이 근데 무슨 게임이야 다들 산수가요? 오 잠깐 나 헷갈렸어 1라벨 진짜야 진짜야 아가씨 OST 바이밀이에요 딱 이 장면이 표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너무 예쁘다 백장님과 이거는 투엘피인데요 안에도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엘피 표지가 이렇게 돼있긴 한데 엘피 짜잔 너무 예쁘죠? 정신 나갔다 진짜 평소에 사고싶었던 그거엔 없었거든 사실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거의 안나와서 기대도 안했는데 갑자기 그 원래 사던 그 홈페이지에서 재입고 오랜만에 재입고 됐다고 떠가지고 바로 사버렸어요 우리 태지씨 정말 정말 다 잘 뽑았군 아 이 안에도 사진 있네 펼치면 와우 어느 하나도 헛되게 쓰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펼치면 헉 세상에 미쳤다 와 이거는 솔직히 이거 안 사면 바보다 이건 안 사면 바보다 아 그럼 바이니 그러면은 슬쭉 들어 볼까요? 안녕 왜 이렇게 밝아졌어 하하하하 정아야 땅에 짤어진 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하하하 너도 하나 해 사진 한 번 찍자 들어가시죠 어 그래 나한테 뭐라 해놓고 너한테 물어봤잖아 이게 어떨 수 없이 스며든다니까 정아야 보며 들어있네 마음에 안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우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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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가뿐 하잖아요 하하하하 뭐라구요? 하하하하 아 영상이에요? 하하하하 어 여기 오는 척 하길래 찍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죠?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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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랑 나랑 둘 다 사오정이야. 아 들켰네. 귀신같이 알았더니 뭐래. 지금 너랑 나랑 둘 다 사오정이야. 난 이런 거거든. 난 이런 게 예쁘지 않아. 그런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예쁜데. 아 학교가? 크림이 붙이는 거. 부드럽네 밑에가. 두둘리처럼 진짜 먹고 싶다. 이거 알지? 두둘리처럼 진짜 먹고 싶다. 두둘리처럼 진짜 먹고 싶다. 두둘리처럼 진짜 먹고 싶다. 두둘리 사랑하네. 진짜로. 데이지코리 달린 놈이랑. 데이지코리가 달렸어? 두둘리 안 빠진 거랑 하나 죽었대. 언제? 뭐야. 뭐야. 세 양치에 뭐니? 나 다 먹어. 야 나는? 나도 좋아. 향수 좀 잘라줘. 주세요. 개구리거든요. 개구리네. 야 나는 진짜 완전 예뻐가 찍었어. 빨리 갤러리. 빨리 갤러리 들어와. 빨리 갤러리 들어와. 왜? 누가 동네 밥으로 불러왔어. 예쁘네. 빨리 갤러리 갤러리. 영상 좀 찍어줘. 해 아파? 찍고 있어? 영상인데? 네. 전혀 아프지 않아요. 네. 전혀 아프지 않아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술 맛 좀 없어요. 흠흠흐흠. 그래. 양치 제작oken. 야하. 색깔 이제 배웠냐? 야 승리학이적! 이제 공부했어? 빅동이랑 일러자. 빅동아. 빅동 윌라. 빅동 윌라. 어어어. 안오네? 안오시네. 학생과 비계의 초장은ombres 연장아 탈발받아 그래 나? 한국은 아니지? 한국 나는 좋은 경험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야밤에 저렇게 못 도라장하네 ывusters 있어?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저거요. 저도요. 이거 카트 받는데? 카트를 미역으로. 아니! 안 해. 사랑해요. 와우. 오 맛있겠다. 이게 강하고 맵네. 아이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아이가. 우리 초코가요. 그거를 맞았던. 근데 수들 초콜릿. 원앙. 원앙. 나 이거. 난 이거. 페퍼로니 치즈 하핀이뇨. 새주거. 맛있어? 카트보다는 순하고. 와우. 오. 하필필. 하필필. cheap lets go now. 웅. 하필필. 하필필. 하וז. 근데 진짜. 뭐야.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하필. 엑소스. 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엑소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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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와아 엑소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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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페티버거 우와아 더블? 진짜 크다 어떻게 먹냐 엑소스티 전기 엑소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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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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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왜 안 나가자? ESC 아 나가지구 귀여워 귀엽지요 그리고 귀여운다 MSC 여기 카페 왔어요 거기 MSC 저는 봄씨 MSC 안녕 짜잔 새로 산 옷을 보여주고 싶은데 잊었습니다 딸기 수 생 뭔데 딸기 생 생 딸기 주스? 생 딸기 주스? 응 그렇고 나는 흑인과 라떼의 샤츠가 유튜브는 들어라 당장 셔츠를 작제해 자꾸 여기 누르면 셔츠로 가는 거 개빡친다 인정한다 짜잔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도 눈을 어? 상당히 작은데 왜? 아니 안 보여줬어? 어 아 색치마 입고 왔어요 지르면 다 티나겠네 랑정볼 거예요 나 안 볼래 뭐 진짜? 진짜로 지르면 어떡해 지르면 모른척 해줄게 팬티 사줘 앞에 팬티 가게 있나 김 맞으시나요? 이때 보지 마세요 영어 이것으로 될 것이다 시사점은 그 하나뿐인 것 흑인 그렇게 모르겠다고? 깜짝 시애인아 당황스럽네 잊었어 맞자 받아달라고 나시 입고 왔는데 어 둘 다 바다에 못 가서 아쉬워 어머 예술이에요 예술 뒤집어져 뒤집어져 감사합니다 와 뒤집어진다 아 이 말 그만해야돼 그냥 나머지 간편사 여기 동네에 좀만 더 있었잖아 바로 수주야 진짜 안 돼요 이건 미쳤다고 봅니다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마늘 다 뜨거워 다 뜨거워 다 뜨거워 다 뜨거워 뜨겁다가 말을 하는데 내가 이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음 이 두개 조화가 오지게 돼 응 응 귀찮아가지고 짜잔 전시장 올려주고 지영이께 뭐였더라? 이게 제꺼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더라? 아몬드, 모카 라떼? 모카 슈페너? 슈페너? 아 슈페너 오케이 오케이 내꺼 썸머라 썸머 플랫 에헤 어렵네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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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소 어 오 잘 잘리나요? 다소 잘 잘려요 그럼 다행이다 아 아 숟가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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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난 이 거 건들고 있어 음 맛있는데 잘하 보이잖아 음 음 근데 뭐 칼은 어쩔 수 없지 우와 무덤장은 한 입장에 못할게 여기 10월만 원 음 맛있다 감자 먹는데 2만 얼마밖에 안 들었어? 한소리가 8만 얼마란다 10월만 10월만 아몬드 브리즈 10월만 원 평균 아닌데 또 한이 그래 하나 100월만 원 감사합니다.